태호! 불꽃 공격! 갑니다! 잘했어. 내가 마무리할게 태호! 우리는 정말 환상의 콤비 아닙니까? 준, 네가 공격을 제대로 날려줘서 그래 정말 잘했어 어? 카티! 어디에 가시... 어? 어? 지금 카티는 네 뒤에 있어 준, 보여? 저 원원 주변으로 일렁이는 검은 오오라 저건 보통 원원이 아니야 여태껏 우리가 쌓아온 원원들과는 비교도 안 될 거라고 걔... 어쩌면 좋습니까, 태호! 일단 부딪혀보기라도 해야겠지 내가 신호를 보내면 우리 둘이 동시에 치는 거야 좋습니다! 준, 내가 없어지더라도 잘 있을 수 있지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습... 준, 지금이야 공격! 갑니다! 태호! 호노우 공격!いくぞ! ちょうどいいね 僕が仕留めてやる 태호!俺たちめっちゃいいコンビだな 맞아... 맞아... Nice assist 아, 카티! 어디... 아... 카티... 지금... 君の後ろにいる 준... 見える? あの魂の黒いオーラ あれは普通の魂じゃない 今まで僕たちが戦ってきた魂とは比べ物にならない 태호... 一体どうすれば... 도りあえずやってみるしかないな 僕が合図を送ったら一斉に行くよ 오우야 준... もしも僕に何かあったとしても うまくやってね 何を言って… ジェン、今だ! 行くぜ!